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구에서 벼르고 왔다 오늘 상은이 벼르고 왔어 짧게 들어가 이빨 이빨 좀 잡아 나이 동봉을 위해서 살려야지 한번 더 빨리alled 오! 좋아. 좋아 한 번 좋아 한테 너무 떴어 오우 한 번 더 옆으로 나중에 한 번 살려 옆으로 옆으로 할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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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